아 죽겄네 이거 내가 죽은 줄 알아? 아니 골목대장 막방이 골목대장 막방이 얼굴 안 보인다 옆으로 돌려라 골목대장 막방이를 몰라먹어 지난주에 말이야 UCC로 무슨 비보이 막방이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길래 내가 미쓰김을 섭외했어 내가 미쳤지 아 근데 말이야 우리 한국사람들 진짜 칭찬이 약하구만 어? 이렇게 고생하면은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저쪽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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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아 하지마 아 아 아 아 하지 마세요 아 아 됐어 이제 그만해 김혜승님 내려놔 죽을 것 같아 아 내려놔 내려놔 아 내려놔 아 내려놔 아 내려놔 얼팡아 나와봐라 얼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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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허리 아 허리 마빵 아 아 미쓰김이 안 넘는다 아 놔달라 그래 놔달라고 어 미쓰김이 들어가 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 야 미쓰김도 사람 맘만 듣는다더라 아 허리야 너 뭐하고 있었냐 미쓰김하고 아니 뭐 힙합 맛박이 하라 그래갖고 어 어 내가 몸이 안 되잖아 어 어 야 미쓰김 불렀지 내가 야 힙합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니 압조 알아 힙합 야 너 나 무시하네 흑인 래퍼들도 어 어 힙합하는 흑인 래퍼들도 이 얼빡이 찬 찬송 랩 막 만들고 그런다더라 찬양랩 찬송 랩 당연하지 이게 뭐야 이게 한번 들어볼래 네 얼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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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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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래 너 너 춤은 안 되잖아 춤 춤 야 너 활어 못할 것 같네 너 하면 돼 어 요 야 야 아 우리 대빡이 불러야 간단 아니 거야 대박 called 대 Έ Design 대빡이 제빡이 탱빡이 그 scaffold 대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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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다빡이 두부 대파하기! 야! 이러면 죽겠다! 야 이러면 죽겠다! 대파하기! 지금 쭉 친척들이 모여서 나 하나 보겠다고 TV 앞에 다 모여있는데 맞박이하고 얼박이 니가 멋있고 힘든 건 앞에서 다 해가지고 내가 니네들 이기려고 지금 용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대파하기! 너 그런 거를 우리한테 이기고 싶냐? 아니 근데 왜 그러냐 역시 이 자세가 좋습니다 가위빠가! 가위빠이! 가위빠이! 지금서부터 진짜 멋진 힙합이 뭔지를 보여준다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레콘 너무 사랑하는 우리 배우들과 관객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 됐어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 너무나 정말 반갑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지금 TV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세요 눈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 창문을 열어줘 소리 한 번 질러 개콘 너무 재밌다고 소리 한 번 질러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너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즐거운 설 그리고 또 지금 TV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 여러분 내가 누구지 알아? 지금서부터 맞박이의 개그를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멋진 동영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여운 남자 호요태 김종민 예 족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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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박이를 production 남겨져 트리냐 다른 회연 Ini 멋있어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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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역시 우리 종박이를 섭외하면 방송시간이 배로 는다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나 종박아. 종박아. 잘 나왔고. 이제 빨리 네 것을 소개해. 아 무슨 애가 대상한테. 아이씨. 종박아. 하기로 한 거 있잖아. 그렇죠. 하면서 해야 돼 종박아. 재미있는 맞박이. 동작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뭘 소개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로. 7살 남자아이. 강지영 어린님이 보여줬어요. 새우추 맞박이. 새우추 맞박이 직접 보여줍니다 종박이가. 새우추 맞박이 종박아. 새우추 맞박이가. 동영상으로 보여준 작품입니다. 아참 동파가. 이번에 앨범 새로 나온다면서. 우리가 누가. 내가. 원래 보통 이렇게 오면 앨범 홍보하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 그냥 신지 앨범 안내면 나 안낸다. 오케이 두 번째 동영상. 노인대학 강사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아. 정미영님이. 방광버스 맞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0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줘. 아. 세 번째 보내주셨습니다. 맹별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지. 쌈절곤 맞박이. 자 이 동작입니다. 동작 바뀌어집니다. 멋있어 멋있어. 다른 동작 다른 동작. 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드세요. 네 번째. 김영은이 보내주셨어요. 윤채이턴 엇박이. 으응. 하하하하. 너를 해야지 이게. 그랬지요. 해가지고. 물어 봐야지. 아빠가 없어졌어요. 아니 몇 번 동영상이 제일 났는지 물어봐야지. 역시 묘한 매력이야. 아니 좀 새로운 동작 없어 좀 더 신나는 동작 종빠가. 자 지금까지 본 거 어떻게 몇 번이 제일 괜찮았는지. 3번. 다음 주에 쌍절건 맞박이로 나오겠습니다. 내 동작에 걸맞대장 맞박은 종빠기를. 감사합니다. 뭐라. 어 왔어. 아이고 너 뭐 이렇게 묻히고 다니냐. 인사 잘한다. 우리 헤어지자. 너 그런 얘기를 무슨 아침 식사가 되는 가정식 백반집에서 하니. 지금 장소가 중요해. 너 또 남자 생겼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냐. 뭐하는 놈인데. 미국 사람이야. 나 이제 가지가지 한다 너. 너 영어도 못하잖아. 잘해. 뭐 만나서 영어 배우려고 만나냐. 말 그딴 식으로 하지마. 아 뭔데. 헤이 보라. 에이. 아 아 좋아. 에이. 에이. 하이. 난 존박이야. 아 이게 무슨 보자마자 반말이야.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래. 뭐라 그러지마. 참 그리고 뭐. 존박? 성인 존시냐? 한국어 왔으면 한국식으로 박존이라고 이름 바꿔라. 안 돼. 씻다운 온 더 체어. 아 씻다운. 어서오세요. 저기 주문하시겠습니까? 음 여기 브런치 돼? 네? 참 이 없은 저녁에 브런치를 찾아. 그것도 백반집에서. 저는 청국장 하나 주세요. 청국장이요? 음 그럼 난 웰던으로 뚝불 줘. 저도 뚝불 주세요. 어 그리고 고기 수입산 아니지? 어 아니야. 그리고 어 여기 물도 줘 물. 물은 셀프야. 셀프 노노노 셀프 서비스. 존 내가 떠다 줄게. 야 존 너 뭐 미국에나 있지 한국에 왜 들어왔냐? 한국에서 하는 일은 있고? 존 가수야. 우리 존 노래 되게 잘해. 응 난 슈퍼스타라가 될 거야. 그럼. 존 그러면 여기서 노래 좀 불러줄 수 있어? 지금? I am 또다시 falling for you. 날 감싸줄 수 없나요. 야 그만해라. 톤 자체가 듣기 싫은 톤이네 되게. 너는 톤 자체가 듣기 싫은 톤이야. 어? 노래 너 잘한다고 하는데 너 어디 오디션 나가봤자 한 2등 하겠다? 쟨 노래? 몰라주세요. 야 알아듣지도 못하네 보니까. 네. 너 이런 애를 뭐하러 만나냐? 오빠가 아직 우리 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존이 미국에서 혼자 와서 존 no 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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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서 배웠어? 아 이게. 아 여기 딸낭 같지 않아? 아 완전 한국 아저씨 스타일이네. 청국장 나왔습니다. 오우 스멜. 오우 스멜. 야 너 이런 거 못 먹어? 아이 안되겠네 내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까? 너 할머니 뼈 해장국이라고 있지. 거기 진짜 할머니 뼈 들어간다. 그리고 할머니 보쌈 있지. 할머니 보쌈 한 거야? 엄마 손칼국수 있지. 거기 진짜 엄마 손이랑 칼이랑 같이 들어간다. 진짜로. 재밌냐? 이게 누굴 진짜 바보로 하냐. 속아주니까 좋냐? 그래. 야 너 어쨌든 이거 못 먹는다는 거잖아.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런 걸 먹어줘야지. 제대로 진국이다. 어허. I can do it. 먹을 수 있어? 해봐. 음. 열란 맛있네. 보라테 첨묵첨묵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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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첨묵, no, no.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아이고 어디서 이상한 말만 배워가지고. 야 너 이렇게 허접한 애가 뭐가 좋다는 거야? 뭐 영어 잘한다고 만나는 거 같은데 영어라면 나도 자신 있거든. 나도 최우선순위 영단어 다 뗐고 그리고 복하이천 내가 다섯 번씩 뛴 사람이야 내가. 뭐 영어 한번 해볼까? 프리토킹? 아 프리토킹? 오케이. 형님. 형님? 아 잠깐만 너는 참 발음 자체가 약간 촌스러워 어디 저기 켄터키 쪽인가? 아 미국식으로 욕 한번 할게 컴온 유! 아이고 왜 그러세요? 레츠 고! 아잇? 네 엉덩이를 커서 차주겠어! 지옥에나 떨어져! 네 엄마가 해주는 파이는 맛이 없지! 야 하나도 약이 안 올라 더 해봐 내 엉덩이에 뽕뽀나 하시지요? 반사! 반사 있으니까 네가 네 엉덩이에 뽕뽀해야 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너 이겼어! 조심해 나는 형들 많다 아이고 야 너나 조심해 이 바닥은 내가 꽉 잡고 있거든? 너 용팔이 형이라고 모르지? 잠깐만 아이고 쫄았네 쫄았어 아 왜 그래 뭘 쫄아 재밌어? 아 용팔이 형 재밌자구 아 재밌는게 아니라 그냥 형 내가 엄청 짜증나 형 얘가 난 놀렸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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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야 막상 너희 어머니 만나려니까 괜히 떨리네 긴장하지마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어? 우리 엄마 완전 화끈하고 완전 쿨해 오빠도 보면 보자마자 완전 좋다 그럴걸? 다행이다 됐다 처음 읽겠습니다 보라 남자친구 송중근이라고 합니다 난 우리 보라 엄마 해미박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이예요 우리 보라랑 헤어져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엄마 그놈아 오케이 좀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엄마 헤어지라니 다짜고짜 그런 말을 무슨 월남쌈집에서 해 장소가 뭐가 중요하니 이봐 엄마 좀 이렇게 앉아서 천천히 우리 오빠 좀 봐봐 그래 좋다 얘 우리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네 어머니 저 보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나는요 우리 보라 행복해 주문하시겠습니까? 월남쌈 하나 주세요 엄마 내 행복은 오빠랑 결혼하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우리 보라 말이에요 내가 정말 우리 보라를 위해서 제대로 음악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요새 그거 아시죠? 예예 걔 있잖아 걔네들 용감 뭐 무쌍 뭐라고 그러지 걔네들 예 용감한 녀석들 그래요 용감한 자식들 네 걔네들하고 같이 올려다니면서 이상한 노래하고 다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속상해요 저도 그 녀석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몹쓸 녀석들이에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나 우리 보라 유학 보낼 거예요 아니 어디로? 브로드웨이로요 브로드웨이 호! 아우 밀려 켜 아우! 난 싫어! 제발 엄마가 못다 이룬 꿈을 나한테 강요하지마 아니 와우 대체 그게 뭔데? 뮤지컬 뭐야 뮤지컬 우리 엄마 되게 하고 싶어 했었거든 아우 밀려 아우 밀려 마 마 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맴맴 맞아 아우 밀려 너 정말 맴맴 맞아 이 모든 게 엄마 말이야 아우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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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우 밀려 아우 밀려 아우 밀려 아우 밀려 앉으세요 어머니 깜짝이야 깜빡 놀라 여기가 나쁜 줄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나 이런 모습 아니거든요 네네 아우 밀려 지금 봤잖아요 우리 보라 정말 음악 제대로 시키고 싶고요 음악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싶어요 어머니 네 저도 음악 좋아하고 음악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우 정말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흐르는 이 곡 이 곡이 무슨 곡이죠? 돼지고기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보라 혼자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 압니다 그만큼 제가 어머니께도 잘 하겠고요 보라한테도 잘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두 여자를 지켜줘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거침없이 하이킥을 해봐요 네? 거침없이 하이킥하라고요? 거침없이 이렇게요 거침없이 이렇게요 지붕돌 기차로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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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저 짧아 엄마 어? 자꾸 그러면 나 집 확 나갈 거야 나도 그렇게 엄마처럼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나쁜 기집 나쁜 기집은 나쁜 기집은 나쁜 기집은 그래 정 네 뜻이 그렇다면 둘이 결혼해 진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전에 나 고백할게 있어 나 사실은 혼자가 아니야 어? 사귀는 사람 있어 진짜? 절대 그 사람이 여기 오기를 했어 어디 어디 있는가 해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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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아빠 뭐? 아니 니가 여긴 어떡해 아니 우리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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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헤어지자고 아니 그런 얘기를 무슨 난 한 입도 못 먹어본 월남쌈집에서 하니 지금 장소가 통해하니? 쟤네들끼리 사귄대잖아 이런 막장같은 드라마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정말 지금 웃으면 나와? 그러니까 말이야 신시은 어? 왜 나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치나 이까 신이시여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한 사랑 간절한 사랑 절실한 사랑 신이여 허락하니 가소 고소 쟤 너들이 헤어져 헤어져 감사합니다.